저 아파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는 가격이 있어요 여인은 닭다리 숟가락 멈추, 고추, 고추, 고춧가루 찐찐다리 올라가서 나 약올리는 거 봤지? 누가 했어? 언니 갈게요 이렇게 파란 거? 네, 파란 거요 이쁘던데, 너무 긴 거 같아 아이, 괜찮아요 너무 묽으니까 자빠져갖고 너무 짖어 지금 허리 좀 놓아요 뭘 어떻게 뭐 해 드려야 되나? 아이,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아파해 드릴게 집이 가야 돼 놀라야 된다고? 추억이야 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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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까? hthal